이낙영을 처단하라. 이재명 친위부대에 사람들이 한 것이 지금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의 친위대대가 더민주정국혁신회의라는 그런 친위부대거든요. 이 친위부대가 운동권 중에서 굉장히 가격한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선거 사기세력들과 여러분들 소위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대한민국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젊은 날부터 친북활동을 왕성히 해왔던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주체 더민주정국혁신회의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조직은 아닙니다. 강위원 씨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586운동권 출신들이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부정선거를 기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9번을 실행해 옮겼고 한 번 3구 대통령선거에 여러분들 자리를 내준 것 외에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쪽의 선거입니다. 지금 이제 열 번째인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소위 586운동권들의 마지막 승부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예상대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이제 소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586운동권인데 예상한 대로 이제 이재명 씨가 사법적인 그런 부담감을 다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처단하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구사하는 소위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처단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낙연을 처단하라 이렇게 하겠지만 다음에는 우파를 처단하라 다음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단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 보시게 되면 이 배신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보통 사람은 쓸 수가 없거든 단어를 처단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당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이낙연 그런 전 총리를 그냥 배신을 처단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옹호 그룹들이 어떤 세력인가를 엿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에 속하는 거죠. 뭐 정계를 은퇴하라 이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단하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과격하다는 겁니다. 구본기 디지털소통단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배신이자 난동이다. 배신은 처단해야 되고 난동은 제압해야 된다. 제압해서 처단하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고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할이다. 이런 정도의 정신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사법적인 그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어마어마하게 무진장 조작을 할 겁니다. 사람은 추론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정상적인 상태보다도 지금 사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로 조작을 할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 수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성하도록 그렇게 선거결과를 만들 겁니다. 들키면 어떻게 하냐. 들키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들키더라도 2판 4판 깽판인 겁니다. 그래서 무진장 조작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예고편이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4.15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의 25%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그러니까 25%를 35%로 뭡니까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국힘을 대표시키는 거다.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로서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문조사를 제가 갖고 있는 궤내에 대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친명계 이낙영 배신자 처단 탈당 전날 정계 은퇴 요구 1월 11자 조선일보. 이낙영 탈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선택이다. 탈당 신당에서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아주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좌우익을 떠나 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특정 정당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이 정치 결사체지 않습니까.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정권 탈출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이 정당인데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니까 이재명 당이 돼버렸으니까 나가는 것은 그건 개인의 선택인 거죠. 이준석 씨가 나가는 것을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가냐. 그렇지만 이준석 씨가 굳이 나가겠다면 이준석을 처단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소위 이재명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사고는 20대 이름들 반미 친북 활동을 할 당시에 세계관으로부터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처단 대상인 겁니다. 지금은 소위 나가는 사람들이 처단 대상이지만 다음에는 국민들이 되겠죠. 저거를 처단해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거죠. 나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발이 있고 손이 있는데 본인과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이념을 공유할 수 없으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설문조사에 5200명 정도가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97%가 아니 개인이 선택해서 그냥 나가서 새당 만들겠다는데 아니 그거를 뭘 그렇게 처단하라 마라 이렇게 하느냐 당신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탈당 신당해서 안 된다 2%라는 이야기란 1점 몇 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